번역의 묘, 이번 시간에는 어감과 운율까지 옮기는 방법에 관해서 궁리해 보겠습니다. 영화 코코는 사후세계와 기억에 관한 영화입니다. 소년 미구엘은 가수를 꿈꾸지만 노래 때문에 가족을 버린 고주할아버지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 모두 미구엘이 가수가 되는 걸 반대하고 노래 부르는 것조차 싫어하죠. 고주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섞여있는 다음 대사는 아버지가 미구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든 가족을 버린 사람이야. Whoever he was, he still abandoned his family. 원문을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DVD가 출시된 다음 이 더빙판의 번역은 미묘하게 조금 다릅니다. 더빙판 번역은 이렇죠. 누군지 안다 해도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야. 이 헌신짝이라는 표현이 원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원문에는 abandoned, 버리다만 나오죠. 번역자는 왜 헌신짝이라는 표현을 넣었을까요? 미구엘의 집안 가업은 신발 만드는 일입니다. 이 점을 절묘하게 반영한 중의적인 번역이죠. 어감이 잘 반영됐습니다. 영화에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미아, it's not nice to stare at. 에이, 센타 마리아. 개봉판 자막은 이렇습니다. 예아, 그렇게 보는 건 실례야. 오, 맙소사. 에이, 센타 마리아를 충실하게 번역했죠. 그런데 더빙판은 운율까지 번역을 합니다. 산타 마리아의 그 운율 말이죠. 못 써요. 사람을 보고 그렇게. 악, 산 사람이야. 산타 마리아, 산 사람이야. 운율까지 번역이 됐죠. 번역자의 지치가 돋보입니다. 신 쉑스페어는 중의적인 단어 사용과 언어 유의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글로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사는 세계, 지구죠. 우리가 사는 세계뿐 아니라 자신의 드라마를 공연한 극장, 쉑스페어가 운영한 그 극장 이름도 글로브입니다. 글로브 극장이죠. 그 자신의 드라마를 공연한 극장도 아울러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중의적으로 썼습니다. 쉑스페어는 햄릿에서 컨셉션이라는 단어를 또 중의적인 뜻으로 사용했는데요. 컨셉션이라는 단어에는 첫째 개념이나 발상이라는 뜻이 있고 둘째로는 임신하다, 수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쉑스페어는 햄릿에서 이 컨셉션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개념이나 발상을 뜻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임신과 수퇴를 의미하도록 그렇게 중의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를 쉑스페어 번역자 최종철은 착상이라는 말로 절묘하게 옮겼죠. 이 섬세한 번역자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뜻인 착상과 임신의 첫 단계인 착상의 한글 표기, 한자는 다르지만 한글 표기가 동일하고 발음이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을 한 것입니다. 미묘한 어감까지도 그 언어유희까지도 번역이 됐습니다. 필리처상 수상작인 괴델 애셔바흐는 인지과학자인 더글러스 호프스테터가 지은 책입니다. 원제와 한국어판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괴델 애셔바흐, 언 이터널 골든 브레이드 괴델 애셔바흐, 영원한 황금 녹근 그런데 말이죠. 본문에도 비슷한 언어유희가 많이 나오듯이 이 책 제목에도 언어유희가 반영이 된 겁니다. 단어 첫 글자들을 저자는 좌우 대칭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괴델 애셔바흐 앞글자가 G, E, B고요. 부제인 이터널 골든 브레이드의 앞글자가 E, G, B죠. 이렇게 같은 글자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 한글 번역에서도 이런 어감과 운율을 살려준다면 더 좋겠죠. 괴델 애셔바흐, 영원한 황금 녹근 이렇게 해도 물론 되지만 굳이 따지자면 두 운이 될 텐데요. 이 앞글자의 운율, 기역, 이응, 비읍 괴델 애셔바흐의 이 첫자음에 그 운까지 맞추어서 영원한 금빛 밧줄 이렇게 조금 다듬으면 기역, 이응, 비읍이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어감과 운율까지 번역이 되겠죠. 드레피스 사건은 프랑스 정부가 무고한 장교 드레피스를 간첩으로 몰아서 조작한 사건입니다. 작가 에밀 졸라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데 기여한 인물이죠. 에밀 졸라는 해당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로로르 신문에 글을 실었습니다. 그 제목이 나는 고발한다 인데요. 이 강렬한 제목은 편집장이었던 조르주 클레망소가 독자의 이목을 더 끌기 위해 고친 제목입니다. 에밀 졸라가 신문에 보낸 글 제목은 공화국 대통령에게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글의 문장 역시 단호하지만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하는 정중한 말투로 기술되어 있죠. 그렇다면 제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는 고발한다가 아니라 고발합니다. 나는 고발합니다. 로 경어체로 옮기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상이 누구든 공적인 의사소통에서는 경어체가 기본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말투는 곧 어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일준의 소유견문 중에 개화의 등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외국 것은 무조건 좋다고 따라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대목이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단어 변등 그리고 교의에 주목해 보죠. 번역문만 읽겠습니다. 만약 입에 외국 담배를 물고 가슴에는 외국 시계를 차며 변등이나 교의에 걸터 앉아서 외국의 풍속을 한가롭게 노닥거리며 그 언어를 거탈기로 아는 자를 어찌 개화인이라 일컬으리요. 보통 저 파란색 저 구절을 변등이나 교의에 걸터 앉아서 그러니까 앉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는 전달이 돼요. 변등이나 교의에 걸터 앉아서 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데요. 미묘한 어감까지 분위기까지 전달하려면 약간 다르게 번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변등은 부잣집에 있는 그 발올리는 보조의자를 가리켜요. 요즘 말로는 스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접대용 보조의자죠. 교의는 지체 높은 양반이 야외로 행차할 때 잠시 야외에서 잠시 안 난 접이식 의자를 가리킵니다. 지체 높은 양반이 막 땅바닥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뉘앙스와 분위기를 좀 반영을 해서 번역을 좀 고쳐보겠습니다. 변등이나 교의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지격을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의역을 하면 어떨까요? 발을 올리고 삐딱하게 기대 앉거나 하인이 펴주는 의자에 걸터 앉아서 그러면 풍자하고 조롱하려는 유길춘의 그 저자의 맥락도 반영이 되겠죠. 일본어 번역과 유은경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소설 번역 이렇게 하자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과거의 화폐를 일관성 있게 현재의 원화 가치로 환산하는 일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원이라고 자국화 번역을 해버리면 일본 작품이란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일본의 화폐 단위는 그대로 쓰되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려 네,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려 그 가치의 크고 작음에 비중을 두는 번역을 권하고 싶다. 기껏해야 고작의 의미를 가진 겨우라든지 뭐뭐밖에 안 된다는 표현으로 느낌만 살려주면 된다. 그렇죠. 느낌을 살려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감과 리듬까지 옮기는 것은 배우 어렵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더 가치 있는 일이죠. 어감과 리듬까지 우리가 옮긴다면 우리의 번역은 좋은 번역을 넘어서 아름다운 번역이 될 것입니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